정묘호란은 1627년에 후금이 침입해 일어난 전쟁이다. 인조 즉위 후 집권한 서인의 친명 정책과 후금 태종의 조선에 대한 주전 정책의 충돌에 기인한 싸움이며 이로 말미야마 후금은 명나라와는 불가능하였던 교역의 타계책을 조선에서 얻게 되었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내정과 외교에 그의 비범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임진왜란 뒤에 사고 정비 서적 간행 호폐의 실시 등으로 눈부신 지적을 올렸다. 밖으로는 1616년 여진족 누르아치가 세운 후금이 만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현란한 외교 정책을 써서 국제적인 전란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노력하였다. 1619년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하여 만주로 출병하였을 때는 그 요청에 못 이겨 강홍립으로 하여금 1만여의 군대를 거느리고 원족해하였으나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형세를 보아 향배를 정하라는 밀질을 주었다. 사루우 전투에서 명은 대패를 하고 이어 아부달리 전투에서도 연패한 명군이 불리한 상황에서 부차 전투에서 포위 공격을 당해 고립된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하였고 이 때문에 후금의 조선에 대한 보복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양국 간의 별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다. 본래 홍타이지는 즉위 전부터 조선에 대한 화평 방침에 반대하여 주절론을 주장하여 왔는데 이는 청나라의 남진 정책에 대한 배후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함에서였다. 그러나 광해군이 제위하고 있는 동안은 조선에는 전의가 없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1622년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광해군의 권유로 평안북도 철산에 가도해 주둔하여 요동의 회복을 획책하며 후금을 자극하였다. 한편 광해군은 국경의 경비에 유의하여 군비를 게을리하지 않아 성지와 병기를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방에 힘쌌다. 그러나 광해군은 임해군 영창대군 능창군 등 많은 왕족들을 숙청하였고 인목대비를 패하는 등 당시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에 의하여 물러나게 되고 인조가 즉위하게 되자 인조를 옹립한 서인은 국제문제에서 광해군의 관망적 태도를 버리고 향명배금의 정책을 뚜렷이 내세웠다. 조선의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후금에서 신경을 날카롭게 한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때에 1624년 인조반정의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의 난이 일어났다. 결국 진압은 되었지만 이괄과 함께 난을 일으킨 한명년의 아들 한윤이 후금으로 도망가 정묘호란의 명분이 되기도 했다. 이에 후금은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우선 모문용을 원조해주며 후금의 배후를 위협하고 있는 조선을 져서 모문용을 고립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또한 1626년 제1차 영원성 전투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하고 누르아치가 사망을 하자 후방 안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반란에 실패한 이괄의 잔당 중 한명년의 아들 한윤과 한택은 후금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광해군의 폐위와 인조직위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또 조선의 병력이 약하며 모문용의 군사가 오합임을 말하여 속히 조선을 칠 것을 종용하였다. 명나라와의 교전으로 인한 경제 단교로 심한 물자 부족에 처하여 있던 후금 태종에게 이괄 잔당의 이러한 종용은 더욱 조선 침입의 결의를 촉진시켰다. 1627년 3월 1일 인조 5년에 후금 홍타이지는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버일러 아민에게 군사 3만명을 주어 조선을 침입케 했다. 후금군의 일부는 가도에 모문용을 치고 주력부대 3만명은 3월 4일 위주를 점령하고 3월 5일엔 정주성을 함락시켰고 3월 11일 안주성에서 남이흥 전상해 양진국 장돈 김원수 함흥수 김준 김양원 송덕령을 죽인 이후 함락시켰고 3월 13일 평양성에 도착했다. 이에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 가고 인조와 조선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점 조선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 평안북도 철산의 정봉수와 용천의 이립의 의병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영나라와 전쟁 중이었던 후금은 조선이 자신들의 배후를 공격할 것을 염려하여 강화를 제의하였다. 1627년 4월 조선과 후금 사이의 강화가 성립하였다. 이후 조선은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